안녕하세요.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1.17% 하락, 달러에서 채권으로 흐름받기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18일 금요일 시작입니다. 작은 돈 투자는 그냥 하시고, 큰 돈 굴릴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마켓워치의 고금리 부르는 장밋빛 미경제, 주식달러 떨어지고 채권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17%, S&P500 지수가 0.77%, 다우전스 지수가 0.84% 떨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나스닥 1.17% 하락, 달러에서 채권으로 흐름받기나 앞으로 돈의 움직임은 달러, 채권, 주식의 순서로 움직인다 했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가 5일간 내리 오르다가 0.03% 살짝 꺾였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꺾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러 상승이 꺾인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도 달러 인덱스가 0.11% 떨어지고 있으며, 달러 환율도 1,340원을 깨고 올랐지만 오늘은 살짝 빠지며 1,33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의 흐름이 바뀐 것인가? 아직 확신을 할 수 없지만 흐름이 바뀌는 신호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어제 4.284%를 기록하면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4.3%를 깨고 올라갔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이 채권 가격이 바닥은 아닐까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미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미국채를 살려는 수요가 더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록적인 자금이 미국채를 사려고 들어왔으나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서 미국채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5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는 뉴스 기사는 채권 가격의 바닥이 멀지 않았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헝다그룹 미 법원의 챕터 15 파산 보호 신청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 그룹인 헝다그룹이 미 법원에 17일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끝나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헝다 사태의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헝다의 파산 보호 신청으로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 넘게 지금 선물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미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헝다의 파산이 미국채 수요를 불러일으켰을까요?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돌아선 트리거가 바로 헝다의 파산 보호 신청입니다. 어차피 시장이 달러만을 가지고 있을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 연금펀드 등 큰 돈을 글리는 기관들은 결국 달러보다는 채권이나 원자재, 주식, 파생 상품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높은 금리에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미국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 수요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헝다는 중국을 대표하는 부동산 관련 주식입니다. 파산은 재작년에 있었지만 요즘 중국 부동산 1위 기업인 컨트리가든이 디폴트에 빠지면서 중국에 대한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컨트리가든도 헝다와 같은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헝다와 같은 길이란 달러빚은 안 갚고 유아나 빚은 유해하면서 파산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뭉개는 방식입니다. 컨트리가든도 달러빚에 대한 이자를 안 갚아 디폴트를 맞게 되었죠. 이 얘기는 달러빚은 아예 갚을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헝다, 컨트리가든은 이미 달러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달러빚을 중국 정부가 갚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달러빚을 갚아주면 외환보유고가 털리죠. 외환보유고가 털리면 중국은 기업부채를 갚아주다 1997년 한국처럼 IMF 구제구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의 달러 채무는 갚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스톤을 비롯한 미국의 투자회사들은 컨트리가든을 비롯한 중국 부동산 기업 때문에 수억 달러의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헝다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업체는 위아나 채권에 대해서는 지불 유예를 받았습니다. 중국 민간 부동산 업체는 지금까지 지어놓은 것을 마무리하고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후폭풍으로 글로벌 투자 기업들은 중국에서 돈을 빼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기업의 자금이 빠지자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 소비 심리가 꺾인 가운데 글로벌 투자 기업마저 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채무 불리행으로 신뢰를 잃어 중국에서 신규 투자 자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고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었고 중국 정부는 이번 달부터 아예 청년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물론 달러에서 채권으로 추세가 바뀌는 것은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10년물 채권의 15년 만에 채권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것과 헝대의 파단 소식에 달러에서 채권으로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브이슈입니다. 채권금리 왜 이렇게 오르나? 최근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미국 채권금리의 상승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채권금리가 오를까요? 미국이 하반기에 1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채권을 찍어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1조 달러의 채권을 찍어서 어디서 쓸까요? IRA와 같은 전기차 관련법, 반도체 지연법인 반도체 칩스법 등을 집행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권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니 사야할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 EU 등은 열악이 없고요. 게다가 중국, 러시아, 사우디 등은 반대로 미국 채를 내다 팔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이 미국 채를 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RA 반도체 칩스법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만들고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법이니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국은 오히려 미국 채를 팔아서 금을 사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미국 채를 팔고 있는 중입니다. IRA 법이 전기차 등 친환경 신재생으로 가겠다는 취지인데 사우디는 석유를 팔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우디도 네움시티 등의 건설에 쓰려고 국채를 팔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내답할 미국 채도 없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달러 자산이 동결되어 앞으로도 달러 자산은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자금은 서방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메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미치고 팔짝질 노릇이죠. 그렇다면 미국 채를 사줄 것은 미국과 우방인 일본, 한국, EU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IRA 반도체 칩스법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 어차피 이 돈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한국, 일본, EU, 대만 등등이죠. 물론 미국 자신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됩니다. 리시어링으로 미국에 공장이 지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고용 안정으로 인한 소비가 미국의 GDP를 끌어올려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번에 미국 국채 1조 달러의 자금 조달을 시작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비대칭적인 GDP 성장이라는 그림입니다. 즉 미국이 돈을 찍어 그 수혜를 받는 나라는 성장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퇴보를 할 것이라는 그림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국채를 찍어 하려는 의도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 등을 아우르는 친환경 테마를 잡고 가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모두 미국이 미래를 선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혜를 미국을 비롯한 한국, 대만, 일본, EU와 공유하겠다는 것이죠.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 뒤처지게 되면 중국은 중진국 함장에 빠지고 미국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국채 발행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속보치 2.4% 올랐다. 연착률 기대 속 호조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은 2023년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연율 2.4%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미국은 이번에 채권 발행으로 GDP 상승에 더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리쇼어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용이 줄지 않고 있으며 고용이 줄지 않으니 소비 또한 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조 소비 쌍끄리로 GDP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대만, 일본, EU 등은 이번 채권 발행으로 만들어진 자금을 미국에서 보조금 형태를 받아 자급으로 송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받은 달러는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 것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환 평형기금 채권이라는 것이 있죠. 줄여서 외평채입니다. 이러한 외평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면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달러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격이 올라가고 달러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평채를 발행하여 이 달러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원화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한국에서 만든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외평채 저장하는 수도는 주로 미국의 국채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달러를 주고 한국에서 물건을 사거나 미국 내 공장을 유치했지만 결국 연준의 미국 국채 형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선순환이라는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미국 국채를 팔아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의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신흥국에 투자여 투자 소득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려운 길이죠.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IRA, 반도체 칩스법 등으로 미국 내 투자를 할 수 없어 달러를 가져올 수 없는 데다 헝다 사태를 비롯한 중국의 부동산 기업 디폴트로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달러를 받은 나라 GDP가 오를 것이고 달러를 받지 못하는 나라 퇴보할 것입니다. 미국채 발항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연장선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의 호입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자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1.17% 하락 달러에서 채권으로 흐름 받기나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